승리시 게임 종료 후 타다리타기로 킬당 010000, 300000, 500000에 10000 와 킬당 만원이면.. 아 오늘 뭔가 잘 풀리는 날이라서.. 가야 가면 만원? 응 안가 가야 가면 5만원 킬당 만원하면은 최소 20만원인데 역전하면 돼요 아니야 아 다야 어서오고 아 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다행이다 이거 선입금이라서 환불 안됩니다 한판 더 할게요 방금 미션 재도전 어 재도전 오케이 아 까비게 저 주방 아니었으면 잡는 건데 어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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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힝 아! 이야아이C 게이새끼 이걸로 와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이다 지금 23킬 했어 최소 30킬인데 지금 오케 할 거 했어 어 5번 하겠습니다 5번 아 그래 이것도 만족이야 딱 중간이야 괜찮아 38 곱하기 3 하면은 114,000원 정말 정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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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했다가 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아 아 아 잠깐만 나 1킬 밖에 못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캔슬하더라 공캔슬 하려다 참았다 혹시 몰라서 50% 땡겨야 되는데 우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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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와 첫방송에 30 만원 받는 스트리머 아니 첫방송 이렇게酔혼을 하셔도 에 에 미국 아 얼굴은 조금 에 이정도면 캠 켜야 할 듯 와 유쎟 아 아 제가 신입이여가지고 리액션 준비한게 없어서 이리 와 마시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더 이상의 going 아 Mathias 아 쟈어 플레이 아 쟈 너너때들 너너때들 한번덕 아 너너때들 음 그럼 몸먹고 화 이걸네 아무도 날맞은 법칙 이 시일차치 아 이겼네요 에헤헤 아 그러면은 그 30만원 더 받았겠다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거 있으세요? 얼공해주세요 아 얼공이요? 흰 흰 어 붕 어 흰 어 붕